방이야 방이야 오늘 또 뭐해 여기서 응? 방이야 닭장만 보고 있어 나한텐 관심이 없어 식빵 닭장 문 열어줄까? 응? 응? 열었다 필내 왜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잡초를 다 제거해 주네 그 나무가 제일 좋아? 저 나무가 긁기가 제일 좋은가봐요 질빵이야 여기 닭똥밭인데 여기서 뭐하게 해 야 거기 더러워 똥밭이야 하지마 질빵이야 나와 질빵이 나와 질빵이 질빵이 야 여기 닭똥밭에서 자꾸 그래 나가자 오빠랑 질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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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좋아? 질빵이 질빵이 질빵이야 닭똥백 닭똥백은 너 싫은거 같은데? ㅋㅋㅋㅋ 질빵아 얘네네 너 싫대 재료보는거 봐 나가자 질빵이 나가자 오빠 나간다 질빵이야 나와 질빵이 질빵이 Rocket I'll try this Over to my Mac League chat Red should te ask for more white Guys! Long Beach